I need you, I want you, I will love to you 네 맘을 내 눈을 흘려봐 나는 흘러내줄 네 맘을 내 눈을 흘려봐 나는 흘러내줄 내 맘을 내 눈을 흘려봐 내 맘을 내 눈을 흘려봐 나의 사랑으로 채워줄게 이렇게 안경경을 흘려봐 자, 컴온! 자, 야 내가 조만큼의 창이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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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색! 아! 예! 야 어떻게 백점이나 나만 가지고... 야! 어떻게 백점이나 하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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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이걸 들고 이것을 해서 이렇게 세 예를 가지고 이렇게 세 예를 하잖아 물치기 나갑니다 아 이거 어떻게 먹어 야 이거 어디 갔어? 야 이거 맛은 있겠는데 야 이거 맛은 있겠는데 맛은 있겠는데 한 숟가락 먹으면 안 될까요? 아 너무 배고픈데? 야 먹을래? 안 돼 안 돼 안 돼 기적같이 체중 모르는 거야 아 이거 맛있긴 한데 국물들 사주세요 국물들 오늘 우리가 안 먹겠으니까 고맙게요 고맙게요 미역국 집에서 먹어 집에서 집에 가서 먹어 엄마도 해달라 그래 오 진짜 맛있다 오빠 생일날 진짜 맛있다 맛있다고 했잖아 어휴 잘 먹습니다 어휴 잘 먹겠습니다 됐다 한 숟가락 더 먹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지금 사장님 사장님 아 음식이 좋네요 아 손님 많아요 우리 집 아 음식이 좋네 이따가는 이따가는 토종딸 한 마리 갖고 가 이 미역도 직접 하신 거예요? 네 이것도 농사 잤어요 여기서 미역 미역 미역이네 미역 미역이네 사장님 그 앞에 턱밭으로 써 아 미역을? 미역을 농사가 돼요? 미역 농사신다 미역 진짜? 이야 희한하네 다리 짜리 다 다리가 네 개예요 다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일 좀 줄어요 아해요 reper 86 예 이거는 어떻게 아는 거예요? 그거를 어떻게 안 맞을 거예요? 맞네 그거를 크게 잡지 마시고 네 오 힘드네 정말 장난 아냐? 형 마임 잘하는데? 마임같이. 마임 잘하는데? 야 해봐. 이거 어렵겠다. 노래 끝났어, 노래 끝났어, 가자. 이건 제가 제일 유리해요. 머리가 짧으니까. 아, 이따 변받이가 유리하네. 아니 기분 나쁘시면 타고나세요. 준기야 너 한번 해봐, 준기. 와 이거 진짜 어렵겠다. 준기 뭐 잘하는 게 있을 텐데. 형 이런 건 잘하죠. 노래 끝났다. 준기야 네가 잘하는 걸 얘기를 해줘봐. 저기 이쪽 뭐 하실 거예요? 저희는 저기 있어요. 뭐예요? 시크릿가든의 그 남자. 제가 죽어도 그걸 해야겠대요. 지효가. 우리 알아. 아니 지효가 죽어도 그걸 해야겠다 그래서. 그 남자. 열심히 하라고 노래도 해야 하는데. 시크릿가든. 와 노래 너무 좋아. 아니 그죠. 선빈 씨가 부르는 노래인데. 비난스러운데 너무 잘 불러놔서. 남자가 그대를 사랑하는 거야. 남자가 그대를 사랑하는 거야. 남자가 그대를 사랑하는 거야. 내 아무도 웃 swiftly. 이게 또 뭘 좋아해?